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. 하하하하 저에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? 저는 장품을 쓸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초 보이시나요? 제가 이 초를 이 초를 손에 장품을 이용해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체크 it out 안 꺼지는데요? 승리를 진짜 죄송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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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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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핳 하하하하 전 달현대 입니다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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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냄새요 으음 아 아 아 아 으 으